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여와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와주의, 여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엽기 20장에서 21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소발은 엽이 지쳐 자신들의 의견을 듣지 않자 몹시 흥분하며 자기의 변론을 또다시 시작합니다. 둘째, 소발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갚으신다는 우매한 주장을 펴니다. 셋째, 소발은 엽의 재산이 사라진 것이 엽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이라고 너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넷째, 엽은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권한을 받는다는 친구들의 주장과는 사뭇 다른 현실을 말합니다. 다섯째, 엽은 악인이 받게 될 징계는 보류될 수 있고, 의인 역시 악인과 함께 죽음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엽기 20장에서 21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136일 엽기 20장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혼이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초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귀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곶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화를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 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이말이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오.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분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오.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기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욕기 21장. 욕이 대답하여 유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손은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손은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불어 즐기며 그들의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 들 무슨 소용이 있으려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권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등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진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도다. 이 둘이 매한가지로 흙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야려는 속셈도 아느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 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오늘 우리는 욕기 20장에서 2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소발은 욕의 재산이 사라진 것과 자녀들의 죽음의 이유가 모두 욕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욕의 죄를 자식에게 벌하신 것이라고 주장하며 악인이 잠시 잠깐은 형통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욕은 그의 재산으로 인해 자식들이 죄를 짓지 않을까 하여 수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발은 자신의 판단과 잣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운운하며 소발은 지난날 욕에게 있었던 모든 형통을 그저 악인의 자랑과 잠깐의 즐거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발의 본심은 욕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욕의 고난으로 보상을 삼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욕기에 나오는 소발을 비롯한 욕의 친구들의 말은 결코 아멘에서는 안 되는 구절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욕은 이 모든 것을 견디며 정금같이 단련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휘휘휘휘휘휘휘휘휘 a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